조금 젊은 나이는 아닙니다만 봉사를 위해서 신공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 윤갑순 가수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섬진간 아가씨 보내드리겠습니다. 박수 한번 해주세요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렇게 멋진 연의 새 책입니다. 감사합니다. 손질과 물결 따라 대왕꽃은 활짝 피고 거듭빛이 흩어 풀면 시련이 흐릴보나 고개를 잡는 아가씨 한 방울을 흘리면서 흥미험 하여 전쟁이라 손질피우면 사랑해 사랑한 이 사람이 한없을 그리워라 이 사람을 부딪혀서 조개장장 승리가 와라 다시 이래 이 사람을 부르는 이 사람을 부르기 이 사람을 부르는 이 사람을 부르는 이 사람을 부르는 이 사람을 부르는 손길은 할 수 있다 사수하는 벌짝이고 사동포도 찾아보니 시절 있는 밀보나 청계창한 아가씨 그 맘에도 흥겨봐라 하늘의 기억 손을 피우며 사랑한 내 사랑이 안없이 그리워라 저 흥겨봐라 청계창한 아가씨 아가씨